안녕하십니까? 저는 LG뉴스의 LG입니다. 다오가 없어졌나는 잘 보셨습니까? 다오가 어디 있는지 알았지만 브래드가 어디에 있었는지 말해줄겁니까? 브래드씨 어디에서 찾았나요? 시골 밑에 바위에 깽겨져 있었어요. 머리가 머리에서 피가 나고 막 그렸습니다. 아이고 그렇게 하면 어땠게요. 차량 바퀴를 왜 큰 걸로 했나요? 바꾸세요 작은 바퀴로. 네 저 2차 어떤가요? 아니 왜 나를 크라고 그래요? 저 2차는요? 2차는 제가 크다고 말했죠. 찌리찌리 퍼스 소울 쏘기 전 10초 전이에요. 아 그냥 타면 되잖아요. 안되겠어. 찌리찌리 퍼스 소울 쏘기 전이에요. 찌리찌리 퍼스 소울 쏘기 전이에요. 이제 됐네요. 남은 거는 스타 기자한테 말해보죠. 이 차 너무 커서 그래요. 이 차량들은 너무 커서 조심히 운전해야 해요. 브래드씨 괜찮은가요? 저 좀 살려주세요. 사장님 깨끗아요. 일단 저희 타고 병원에 가시죠. 병원 가봐.